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어제 부산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발표된 이후, 경남에서도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회발전, 교육, 문화, 도심융합의 4개 특구가 경남에서도 한 곳씩 지정될 것으로 보여 시군 간 경쟁도 예상됩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각한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벗어나도록 실효성 있는 지방정책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정책은 기회발전, 교육자유, 문화, 도심 융합의 4개 특구입니다. 내년 상반기 지정 예정인 기회발전 특구, 경남 한 곳에 660만 제곱미터 규모로 기업체의 법인세와 상속세 등 세제와 각종 규제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을 결심하도록 강력한 유인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기회발전 특구에는 경남 9개 시군이 도전했습니다. 나쿠 지역인 서부권에서는 거창과 산청, 하동군이, 진주와 사천시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신청했습니다. 창원과 밀양시는 국가산업단지로, 거제시는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 도전했습니다. 교육자유특구는 지방 인구가 줄고 활력이 떨어지는 원인인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정책입니다. 다음 달 경상국립대와 인재대 중 한 곳 이상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해 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문화득구는 올해 말 비수도권 13곳을 지정해 예술, 공연, 관광, 여행, 향토음식 육성에 예산과 자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도심 융합특구는 지방 대표 도시나 역세권, 산업단지 등에 청년이 선호하도록 주거와 직장, 여가를 결합한 특구를 만듭니다. 갈수록 빨라지는 지방 소멸의 시계. 정부의 속도감 있는 실천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KBS 뉴스 천영수입니다.